박근혜 전부의 역사교육 통제의 시도를 규탄한다. 5시간에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 2월 2일 마지막에 발표된 여름보다 정말 반대여 이 역사는 생각하세요. 우리 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역사 국정교과서 비틀고 밝아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슬픈 날입니다. 우리 역사교육 통제의 시도를 규탄한다. 우리 국민의 반대의 힘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은 결코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이어서는 독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교안 국무총리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산발소전을 경제로 가전충돌이 일어났다라는 지도와 도표입니다. 우리 야당은 역사와 민주주의 앞에서 결연히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역사 국제차를 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정화 확정을 즉각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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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라!